두근두근 게이지 산타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게이지TV의 큐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게이지샵에서 준비한 온라인 이벤트를 소개해드릴텐데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레이블럭과 게이지 폰케이스를 온라인에서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의 추천권을 나눠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행운의 추천권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12월 23일 게이지샵 온라인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결과를 확인하세요. 어떤 상품들이 있냐고요? 패션피플들을 위한 단지템 게이지, 파이썬, 클러치, 블루, 그린, 블랙 각각 3개씩 9개의 상품들이고요. 그리고 패션과 사운드를 동시에 잡은 블루투스 헤드포스, 스콜캔디를 3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공으로 만들어줄 블루투스 LED 선글래스 케미온 3개, 또 세계 최초 하이파이 오디오 사운드를 제공하는 최대형 오디오 제네바 XX 레드 모델을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알려주는 스마트 의상을 하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게이지레벨의 야심자! 약 100만원 상당의 스탠딩 데스크인 게이지 데스크를 드립니다. 꼭 두근두근 사이트를 찾아야 할 때 참여해서 많은 선물 받아가세요!